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 가고 있냐고요 바로바로 어디 가고 있을까요? 조명이 부족하네 어떻게 켜는 거지?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저는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요 어디 가고 있냐면요 어디 가고 있냐면요 짐이 엄청 많긴 짐이 엄청 많아요 짐이 엄청 많아요 짐이 엄청 많아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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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이 장은 진짜 올스타 게임 가게 될 예정 정말 영광스럽게도 이게 전세계에 딱 네 장 밖에 없대요 바로 MLB클루인 저희 네 명을 위한 올스타 초청장이에요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입니다 L.A.S.가 제일 아쉬워요 핫하리우 하늘 아 진짜 아쉬워요 핫하리 팬들이 많이 와서 사진을 많이 찍는 사진 사진입니다. 아, 나 좋아하는 머리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잖아요. 우리 친구잖아요. 왜 이렇게 동갑이오? 우리는 포토 재고 있을 때인가? 친구랑 같이 가고 있어. 안녕하세요. 내 등이... 지금 완전 파였어.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8년 차 선배님이신데요.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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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 러시가 러시고 찍는 걸 너무 집간되는 거 아니야? 아, 러시 진짜 자기 피할 장난 아니다. 자기의. 자기 피할 장난 아니다. 자기 너무 강한 거야? 잘 지냈어? 그럼요. 하나 드세요. 내가 러시 위해서 이걸 켜놔서 켜고 있었어. 아, 진짜요? 뭐야, 왜 이렇게 남자가 됐어? 저요? 저 이제 30대잖아요. 근데 3차 성진만 써요. 와, 진짜 왜 이렇게 남자가 됐어. 원래 얘가 되게 고등학생 같고 되게 애 떼고 그랬는데 되게 아저씨가 됐네. 아저씨? 남자가 됐네, 남자. 칭찬이야, 칭찬. 그래도 막내 라인은 아직 안 인가. 너 몇 년생이지? 아직 안 왔어요. 아, 더 더 있어요? 더 막내가, 더 막내가 있어. 제가 들렸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인사해야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인사해야지. 아, 저 안녕하세요. 내가 설아, 내가 말했던 친구. 최설아야. 러시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러시 이정환입니다. 이정환. 사랑의 러시라고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 그 올스타 가자고 얘기하려고 러시한테 카톡으로 그랬다? 네. 근데 다 대답이 없어서 뭔가 쏘아한 거야. 진짜? 봤더니 러시 다니는 후배한테. 아, 러시 다니는 후배한테. 아, 러시 다니는 후배한테. 러시 다니는 후배한테. 아, 선배님 저랑 저랑, 저랑. 저랑 LA를 다친다고. 아, 러시 다니는 후배한테. 외조? 아, 너무 웃기다. 외조라 그런 것 같았어. 외조. 그때 나와봤어. 전화했더니, 와, 콜라보 하자 한 건 줄 알았대. 아, MLB랑 러시랑? 아, 괜찮은,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너도 걸려. 어, 내가 한글로 적어놔가지고, 러시를. 나와보 하자 nosso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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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얖 너무 맛있어 이 정도면 뭐야? 사실 이 정도면 되지? 무슨 말이야? 정말 귀여운 거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저렇게 귀여워 진짜 귀여워 제 너희가 너무 귀여워 이거 귀여워 근데 저게 너무 귀여워 자, 또 보리를 해야지 나한테 또다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